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드디어 6월 10일 날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자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를 정격적으로 수사한다는 그런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친녀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인 사세형 사법정의 세우기 시민행동의 고발에 따라서 지난 6월 4일부터 윤석열 씨에 대한 입건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발 이유는 석연치 않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리한 정원을 교사한 검사들을 봐줬다는 제목이고 다른 하나는 옵티머스 펀더 수사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공수처의 입장에서 성산이 없어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공수처가 났었는지 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공수처가 확실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랑 끝으로 몰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건처럼 두 가지 혐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나서게 됐을까 이것이 바로 의문점입니다.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우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자 가운데 또 한명숙 사건이야 라고 반문하고 싶은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을 거쳤고 다시 추미애 장관이 서랍 속에 들어가 있던 사건을 다시 꺼내들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버린 사건을 또다시 공수처가 재수사한다. 거의 성산 없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대법원 유죄 판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가 복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2020년 5월 달에 KBS와 NBC 뉴스타팟은 관변성격이 찢던 언론들이 검사 위정강요 보도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에 인권감독실에서 조사를 했고 그러나 무혐이 처리됐습니다. 그러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재감찰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남관 총장 대행에게 다시 지휘를 지시하게 됩니다. 조남관 대검 검찰총장은 대검 부장과 고검장들과 함께 13시간이나 토론할 이후에 폭열을 붙인 결과 14명 가운데 10명이 무혐이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마치 사골 끄리듯이 재탕, 삼탕, 사탕 다루진 사건을 또다시 공수처가 거론한다. 이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당신들 참 잘한다라고 이렇게 박수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가 또다시 악수를 뒀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두 번째 혐의인 옵티머트 펀드 사기는 상당히 악질적인 사건입니다. 안전한 정부 채권 투자라는 그런 거짓말로 1조 2천억을 끌어모은 다음에 조폭이 운영하는 부실 기업 등에 무려 5,500억 원을 투자해서 손실을 거친 그런 범죄입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걸고 넘어가게 된 것은 바로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를 고발했지만 당시 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석열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그런 혐의입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 22일 날 대검찰청 국정감상 자리에서 이에 대한 답변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 사건은 부장전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무혐의 처리된 이 사건은 지검장 보고 대상이 아니라 부장전결 처리 사건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시의 국회의원 신분으로 2020년 10월 19일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다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국정감사가 열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씨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초대 공수처장으로 1월 2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김진욱 처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1966년생으로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고 아마 서울법대를 들어간 것을 봐서 학창시절에 공부를 아주 잘한 학생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도 판사생활이라는 것이 부침이 적고 무난하게 판사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대한 변협의 추천인사로서 공수처장에 낙점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겉모습을 보고 어떤 인물을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공수처가 철범된 이후에 담당 사건들의 선택이나 김진욱 처장의 은행 등을 미뤄보면 소신이 아주 뚜렷한 그런 인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 저쪽 요구가 많은 거친 정치판에서 공수처장으로 어떻게 험한 그런 판을 헤쳐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외압에 굴하지 않고 자기 길을 고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솔직한 인물병입니다. 다소 말랑말랑하게 물렁물렁하게 보인다는 것이 그런 솔직한 인물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월 9일 날 오랫동안의 잠행을 끝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로서 공개 행보를 개시한 바로 그 다음 날인 6월 10일 날 공수처가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갖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송영길 당대표는 윤석열 검증 파일을 모으고 있다거나 배신하고 야당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그런 비난을 퍼본가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 맥락을 보게 되면 김준욱 공수처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당은 즉시 공수처의 움직임에 대해서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1호 사건 하나를 선정하는데 세 달 넘게 걸렸던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모습을 드러낸 지 하루 만에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니 묘하기 거지 없습니다. 묘하기 거지 없습니다.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도 이러다가 오히려 그를 도와주는 꼴이 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준욱 공수처장의 소신에 따른 독자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수사를 왜 시작했을까라고 의문이 드는 것이 정말 정말 문제입니다. 무척 뜨거운 감자와 같은 사건을 왜 공수처장이 맡게 냈을까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